아 태양이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이제 7시 인가 아이고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또 채비를 해야지 신선생 잡을 채비를 해야지 지금 영하 한 3도 되나요 제가 지금 단련하고 있습니다 햇살에 오늘 태비 좀 정리 좀 하려구요 아 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예 9시 또 9시 좀 됐구요 그래서 또 햇살 떠오르고 나면 하죠 아 으 아 으 아 힘든 일은 신선생 안시켜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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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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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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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mi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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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도 필요없는 가지들은 쳐줍니다. 아들이 안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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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야. 아, 티나가 왜 여기. 아, 잘한거야.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잘이 잡아냐. 응? 아, 잘한거야. 아, 잘한거야. 아, 잘한거야. 저희 영상을 구독해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산중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하면서 그거 걷어가지고 불때고 있어요.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래 많아? 지금 안 보이러 많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는 팥하고요. 밀가루 하나 사왔어요. 에? 팥을 사왔다고? 예. 손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동지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동지에요. 예. 손님이 아무래도 동지에는요. 팥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먹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진짜? 이거 한번 내려놔 봐.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동지에는 팥죽을 사왔다고? 팥죽이 얼마 정도 샀어요? 이거? 23,000원 줬거든요. 이걸 23,000원 줘? 이게 한 대라고요? 예. 솔직히 말해봐. 이게 한 대야. 예. 한 대라요. 내 잰다. 대로. 예. 이게 한 대야. 거짓말. 반대 아니에요? 반대? 한대요. 한대. 사람 기절하겠어. 기절하겠네. 진짜. 내가 팥을 많이 사먹어봤는데. 예. 이거 반대라. 이거.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지금? 봐봐. 자, 봐봐라잉. 예. 한 대면 말입니다. 내가 저울 갖고 온다. 중간에 내가 안 먹었습니다. 손님. 안 해 먹었어? 근데 이거 무슨 돈으로 사왔어요? 아, 이거. 손님 집 주변에 있는 있지 않습니까? 고물 같은 거 주워가지고요. 그거 판 돈으로 있잖아요. 사왔습니다. 진짜? 예. 내가 그럼 오해를 한 거야? 예. 내가 미안하잖아, 이러면. 많이 미안하잖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줄무늬콩인데요. 요거는 반대 사왔습니다. 이게 반대 짜리예요, 줄무늬콩이. 예. 이게 팥죽이에요. 이렇게 넣어 먹으려고요. 어, 이거 옛날에 내가 억수 좋아했는데, 이 줄무늬콩. 난 지금.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갈 시기인데 이거를 왜 사왔어? 무슨 마음으로? 아, 손님 그동안 고생했고요. 뭐. 또 감기몸살로 며칠 안았으니까요. 이제 뭐 동치때 몸보신도 좀 하셔야 되고요. 예. 하니까 이래 좀 사왔습니다. 이거 끓여가지고 그러면 과일을 좀 넣어서 먹을까? 예.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는 밀가루인데, 저기. 이제 방바닥에 그 이제 장판 깔지 않습니까? 한지 샀는 거 그거예요. 아, 맞다. 한지 장판 맞지. 예. 아, 이거 깜빡 까먹었네. 이거 이제 풀 그거 하려고. 난 신선생이 전 먹고 싶어갖고. 타하나 싶어갖고. 내가 밀가루. 깜짝 놀랬지. 스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내가 혼자 일을 많이 하고 또 여기 요즘 막 내가 좀 많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내 신선생이 뭐라 할 힘도 없어, 이제는. 그 힘도 참다니까. 아니, 참으세요. 왜 이 집을 던지고 이랬습니까? 힘이 없다고요. 내가 혼자서 쓰레기를 팔아서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한 3만원 벌었죠. 3만원 벌어서 주머니 한번 뒤집어 봅시다. 스님 다 썼어요. 이거 산다고요. 없어요 돈. 빈털터리에요. 빈털터리. 네. 네. 그러면 뭐 저기 뭐야. 그 파 사고 뭐 요거 산다고. 동지에 우리 그러면. 웅심이나 없어도 이. 팥 쪽으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지 뭐. 안 그래요? 예. 근데 저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는. 그 방팥? 방팥? 방팥에 있잖아요. 그 발을 이렇게. 황토흙이거든요. 어. 황토흙을 사올 줄은 어찌 알았어요? 네. 황토흙이요? 네. 그 누가 가르쳐줬어? 저거요? 네. 전화했어요? 예. 좋은거 사면. 황토 몰달 사오라 하던가. 예. 그런거 같네요. 아. 아. 이거 외상치고 온 겁니까? 이거는? 외상치고 와야지요. 외상 해주던가? 예. 손님 얼굴에 봐서서 해줬지요. 예. 내가 얼굴에 좀 알려지긴 했지.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일이 뭐냐면. 일단 우리는. 내가 이 주변을 다 치우고. 신선생님이 다 몰아내서 다 치웠으니까. 예. 내가 오늘 풀정리를 했단 말이야. 태비하고.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팥죽을 좀 쏘아서 구워가지고. 예. 좀 한. 해서 물게 해서 좀 먹고. 예. 정신 차려가지고. 예. 방에 이제. 예. 항토를 몰탈로 시공을 하고. 사람을 한 사람 부탁을 해놨는데. 예. 좋은거 사올라인가. 누가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오시면 그렇게 하고. 뭐. 한지 바르고 해야지 뭐. 나는 그걸 어떻게 할건가. 풀을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풀을 또 사오셨으니까. 순수한 우리 풀로서. 그. 한지를 미리 바르고 바닥에. 바닥 시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통. 기름종이 있잖아요. 그것 그게 억수로 힘든 일이다. 예. 그게 막. 아주. 그게 왜. 원래 시공하시는 분들은. 그. 어공폰도 있지. 허연거. 그거랑 섞어서 한단 말이야. 7대 3으로. 예.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순수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런 쌀. 밀가루만 이제. 풀을 써서 할거니까. 어찌 될지. 한번 해봐야죠. 네. 들어갑시다. 어쩐다. 네. 고생하긴 했네 뭐. 아이잇 팥을 다 사오는. 어찌. 팥을 사올줄 알았을까? 나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알다가도. 팥을 갖다 말입니다. 신선생. 이리 조금 담가야 돼요잉. 네. 담가야해요. 네. 가고 들어가요.